점수 잡는 hackers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입이랑 나의 의견 내 의견 쓰기를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결론 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결론 쓰기는 서론 쓰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필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 정확히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른 template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결론 쓰기에는 일단 이제 맺은말 쓰기가 있는데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게 요약 쓰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서론에서 쓴 동사가 있고 그리고 본론에서 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피해서 한 번 더 paraphrasing을 하거나 동의어를 써서 써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맺은말 쓰기로 넘어갑니다. 맺은말 쓰기는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역시 서론에 썼던 표현을 조금 바꿔서만 써주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민해서 쓰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서 시간은 최대한 많이 아껴서 그냥 한 1, 2분 정도 안에 간략하게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에세이를 쓰실 때는요. 그러면 우리 먼저 요약하기부터 배울게요. 요약하기는 in a nutshe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n a nutshell은 한마디로 to sum up.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은 to sum up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in a nutshell 이라는 표현도 에세이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요. to sum up, in a nutshell, taking A and B into consideration. 여기서는 내가 본문에 쓴 첫 번째 이유와 여기서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그 첫 명사로 그냥 간략하게 무엇과 무엇을 고려했을 때 I believe 하고 나의 의견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I believe 주어 동사가 있는 반면에 이런 느낌도 있어요. The advantages of momo. 그 주제에 대한 장점이 far out way. 이 뜻은 뭘까요? 훨씬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앞에 advantage를 썼으면 뒤에는 disadvantage 써주고 앞에 disadvantage 썼으면 뒤에는 advantage 써주고 해서 장점이 더 크다 할 때는 앞에 장점이란 단어 단점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앞에 단점이란 단어를 써주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요약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맺은 말로 이제 딱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말해주는 거 있죠? 자 바로 in this regard 라는 표현을 한 번 써보세요. in this regard, I firmly believe that 나는 강력하게 뭐뭐라고 믿는다 하면서 좀 강하게 말할수록 에세이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 때문에 firmly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I firmly believe that 주어 동사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론보다 훨씬 간단하죠? 결론 쓰기가 서론 쓰기보다 훨씬 쉽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걸 가지고 영작을 하게 될 텐데 영작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샘플 모음 답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샘플 결론이에요. 자 어떤 표현으로 시작해요? sum up 혹은 아까 뭐였죠? in a nutshell?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취향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뭐 to sum up을 쓰지 않고 이걸 쓴다고 뭐 더 점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냥 여러 가지 옵션입니다. 그래서 in a nutshell 혹은 to sum up, friends can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y become interested in different things as time passes. 우리 아까 서론 볼 때 이 두 개가 이유였던 거 샘플이었던 거 기억나요?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써주고 in this regard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in this regard, I strongly believe that 하고 맺은 말 뭐예요? 강력하게 나의 주장을 다시 한 번. it is impossible. 아까 impossible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죠? 이번엔 좀 다른 식으로 가는 겁니다. it is impossible to judge a person.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based on 무엇을 보고? the people that he or she has formed friendship. formed friendship이 우정을 가진. 그러니까 즉 친구 관계인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가 친구인지를 보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마지막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엔딩을 해주는 거죠. 바로 맺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커스 프랙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신 표현들을 가지고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agree, disagree 문제가 되는데요. 또 it is better to study alone than in a group.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좋으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매진 말은 조금 이따 연습하고 요약을 먼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힌트는 이렇게 딱 두 단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바로 힌트 보시고 영작을 먼저 해주세요. 자 to sum up 바로 이제 시작하는 표현이죠. 요약을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to sum up studying in a group 같이 그룹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can enhance stu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여기서 enhance라는 동사도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주세요. enhance가 뭐예요? 실력을 올리다 강화시키다 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trength라는 단어도 아시죠? 네 strengthen이 강화시키다 라는 동사라서 같이 알아두시고 studying in a group can strengthen 혹은 enhance students 아까 힌트로 드렸던 책임감이라는 명사죠. sense of responsibility and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s 역시 시야를 넓히다 아까 힌트 드렸던 동사였습니다. 자 broaden their perspectives 할 수 있다. 뭘 함으로써? 다른 아이디어를 접하게 함으로써 through 접하다가 뭐예요? 노출이죠. through exposure to 명사 뭐예요? many different ideas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쓸 때는 이거는 이제 카운트 볼 라운으로 쓰기 때문에 s 붙이는 거 복수하실 때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매짓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I think that studying with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is a better choice 이런 표현은 어때요? 요것도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가 뭐뭐보다 더 나은 선택이다 하면서 딱 애쓰유를 끝내는 거죠. 바로 매짓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연습해 볼게요. these days 요즘에 young people are less relia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less reliant 덜 의존적이냐는 거를 말하는 거죠. on their parents' advice 부모님의 조언에 조금 덜 의존적이다. to make important life decisions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의존적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역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약하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짓말은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to sum up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동사 young people are now more likely to 너무 중요한 표현이다. 더 뭐뭐 할 법하다 더 뭐뭐 할 법하다 할 때는 more likely to를 쓰게 되죠. 그럼 덜 뭐뭐 하게 될 때는 뭘 써요? 뭐 말고 less를 쓰게 되죠. 그쵸? 제가 왜 지금 이거를 강조하냐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뭐뭐 할 법하다 하면 무조건 그냥 자동 is more likely to 덜은요? less likely to 동사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자 사람들은 오늘날 가업을 물려받기보다는 이게 아까 힌트 제가 드렸던 건데 자 then to take over the family business 가 아까 힌트 드린 거였죠. 가업을 물려받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진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니까 more likely to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more likely to follow their own career path. 자 이게 바로 진로예요. 스스로의 진로를 따를 가능성이 take over family business 하는 것보다 더 크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부모들이 고된 업무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의 삶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parents have demanding work schedule 여러분이 demanding 보다는 혹시 busy를 많이 쓰셨나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sy, demanding 너무 바쁜 고된 그런 업무 일정 work schedule을 갖고 있어서 so 그래서 they do not play an active role 이게 바로 힌트 3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큰 역할을 하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동사로 넣어주시면 돼요. do not play an active role in 무엇에 있어서? the lives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인생? of their children의 인생에 있어서 lives를 꾸며주는 게 수식이 되기 때문에 앞에 더 관사를 붙여주는 거 맞죠? 잊지 마세요. 명사가 뒤에 수식이 될 때는 앞에 더 를 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매짓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러한 점에서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I feel that I feel 같은 표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I think that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I think that도 너무 많으면 또 I think that I think that 너무 많은 느낌이 드니까 조금 바꿔주시고 I feel that young people today 그게 바로 오늘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Young people today are less dependent 덜 의존한다 on the advice of their parents 부모의 조언에 덜 의존한다 무엇에 있어서 for major life decisions 여기서 major는 뭐예요? important 그쵸? 큰 major 대체할 수 있는 단어였죠? 같은 뜻으로 덜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마무리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해볼까요? agree, disagree 문제입니다. watching a performance in person in person이 뭐예요? in person 직접이란 말이죠. 그쵸? 직접 공연을 보는 것이 is preferable 하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is better than 이랑 같은 말 is preferable to viewing it on television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공연을 보는 것이 더 좋으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본론은 서론 다 썼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자 요약을 하는 거예요. in a nutshell 혹은 to sum up watching a performance on television 텔레비전으로 공연을 보는 것은 뭐 뭐 하는 것은 하면은 ing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공연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은 허락한다. 뭐 뭐를 하게 해준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allows 누구로 하여금 allows people 사람들이 안락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people to relax in the comfort of their homes 그냥 to relax at home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그 편안함을 강조하는 느낌이죠. to relax in the comfort of 여기서 또 comfort가 of 뒤에 수식이 됐으니까 너 써주시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comfort of their homes 그리고 돈을 많이 절약하게 많은 시간과 돈을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이유 바로 saves a lot of time and money 이렇게 되겠죠.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준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요약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매짓말을 써보시는 겁니다. 힌트 없어요. 자 그대로 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나는 뭐뭐라고 믿는다 어떻게 돼요? I believe that ing 나왔어요 또 왜? 뭐뭐하는 것이 그쵸? watching a performance on television TV로 보는 것이 is better than 그쵸? 뭐뭐하는 것이 낫다 is better than 뭐하는 것보다 라이브 공연을 attending a live show 자 이거는 아까처럼 뭐 in person 이란 표현을 안 썼죠. 보시다시피 그게 살짝 다른 표현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신경을 써서 매짓말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some people think that people should have ambitious goals in life 자 야심찬 이런 야망 있는 그런 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others think that people should pursue realistic aspirations 그냥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 현실에 그냥 안주를 하고 현실적인 꿈을 꿔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이건 어글디스 글 문제가 아니죠. 자 어느 쪽에 너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요약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본문에 썼는지 다 알 수 있게 되죠. 자 볼게요. 요약하자면 자 현실적인 포부 방금 말씀드린 현실적인 계획을 갖는 것이 People with realistic aspirations are less likely to 봐봐요. 또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더 뭐뭐 할 법이란 뭐라 그랬어요? more likely to 라고 그랬죠. 덜은 아까 less라고 분명히 강조했죠. 그래서 그대로 나왔어요. are less likely to 자 포기할 가능성이 더 낫다죠. 그럼 무슨 동사 떠올려야 돼요? 포기하다 동사죠. 바로 give up 현실적인 포부를 지닌 사람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더 낮아. 그리고 자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are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다는 겁니다. 그쵸? 음 왜냐하면 왜 productive 해요? 왜냐하면 실현 가능해 보일 때 추가적인 노력을 더 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가 밑줄 쳐놓은 이 가하다 라는 동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참에 그냥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토플 단어이기 때문에 자 exert 뭐예요? 가하다. 특히 exert additional effort 라는 노력이라는 명사랑 정말 잘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exert additional effort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쓰는 거는 put effort into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표현들을 안주를 하다 보면 물론 의미 전달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세이를 쓸 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게 조금 필요해요. 특히 단어적인 면에서 그래서 exert additional effort 할 수 있다. When their goals 그들의 목표가 어때 보일 때 자 역시 너무 또 좋은 단어 또 나왔어요. 뭐예요? seem feasible 이게 뭐예요? 실현 가능한 feasible if something is feasible if something is not feasible 말이 돼 말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은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힌트 없습니다. 역시 자 in this regard 마무리죠. in this regard I hold that 이 I hold that 이 I hold that 뭐예요? I feel that 아까 알려드렸던 거 I think that I believe that 다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I hold that people should have realistic goals realistic goals 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rather than 뭐보다 ambitious ones 왜 ones를 썼어요? 그냥 여기서 go를 쓰면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명사를 두 번 쓰는 거잖아요. 특히 두 개 비교하는 느낌 줄 때는 하나를 ones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then ambitious ones 끝나도 되고 덧붙이자면 그냥 살면서 어떻게? in life 혹은 in one's life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